자 여러분 약속했던 대로 오늘 12시를 기점으로 시청해주신 분들 정리해 왔습니다 이게 본인이 넣는지 안 넣는지 헷갈려서 두번 올리신 분들이 있더라구요 이 두번 올리신 분들 두번까지는 제가 넘어갈게요 뭔 얘기냐 하면은 착각해서 연달아서 올린거잖아요 그거까지는 이해해 줄 수 있어요 내 동일한 아이디 동일한 연락처로 세번 남기셨거나 혹은 실수로 한번 더 남겼어요 라고 쪽지 안 남겨주신 분들은 당첨돼도 제외를 할겁니다 다음번 이벤트 또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1부터 1336명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난수생산기로 제가 숫자를 1336까지 칠거에요 그러면은 자동으로 일곱개의 숫자가 지정이 될겁니다 무작위 랜덤 이에요 자 어느 분이 당첨될진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아주 작게 축소해놨어요 전화번호 안보이게 하려구요 대부분 다 010밖에 안보입니다 자 기대하시라 참고로 이건 두번 세번 안찍습니다 영상컬이 구리든 말든 당첨된 사람들이 바로 받아갈 수 있게 바로 적습니다 2336이죠 갑니다 1 자 7명 확정되었습니다 스크린샷 박아놓고 이대로 이대로 뽑겠습니다 이대로 자 2336 메모장에다 카피해놓겠습니다 추첨은 끝났구요 어느 분이 당첨되었죠 밑에서부터 찾아드려보죠 일단 1104번 남겹이 실패네 자 1104번 어느 분인가 한번 볼까요 자자자자자 다왔다 홍은 아 홍은님 아니네 순두부님 1104번 순두부님입니다 순두부님 자 그 다음에 봐야될게 88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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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55 다가갑니다 다가갑니다 883번 이분은 ID를 적어두는게 아니라 이메일을 적어두셨네 일단 KCHIGUK님 KCHIGUK님 KCHIGUK 여러분 다음부터는 꼭 아이디를 적어주세요.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게요. 자, 864번. 864. 최균님. 다음은 447번. 447번. 자자자자자자 올라간다 올라간다. 447. 447. 이벤트이기 때문에 사실 자주 들어오시는 분이나 저에게 도움 주시는 분을 뽑는다기보다. 김동찬님. 축하드립니다. 그냥 말고도 랜덤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랜덤이에요. 이번에 당첨 못됐어도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아마 2만명 때도 하지 않을까. 또 3만명 때도 할거고. 그때는 큰거하기 힘들겠지만 한 5만명이나 10만명쯤 되면은 좀 큰거해드릴 수도 있어요. 344번은 고병준님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이지. 두 분이 남았네요. 156번. 156번은 누군가 보죠. 자, 156번은 박진혁님. 이 영상이 올라가고 얼마 안되서 연락을 드릴거에요. 연락드리면 꼭 받아주세요. 자, 파이스 3번은 DH킴님. 이렇게 7번의 추첨이 끝났습니다. 당첨 못되신 분들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다음 기회를 놓으시면 됩니다. 오늘의 추첨 여기까지 였고요. 이 분들에 한해서 보이시죠? 정품 새거 미개봉 이렇게 7개 택배로 하나 보내드릴게요. 아시다시피 제가 유튜브 수익이 얼마 안됩니다. 한 달 치수익 다 때려박았어요. 그리고 또 물어보신 분들 있던데 일부러 사타 고른가요? 저도 엔드아트를 드리고 싶었는데 엔드아트 슬롯이 없는 멤버스이신 분들 많다고 하셔서 사타 500기가짜리 그나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일 품질이 좋은 삼성전자 걸로 골라드렸습니다. 배송은 다음 주부터 아마 시작이 될 거고요. 이번 주말 안으로 전부 다 연락받으시고 주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문자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만명 구독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뵐게요. 빠이빠이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section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